대통령이 되면 다른 일반인들로 갈리 헌법수호에 대한 책무가 헌법 제66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수호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무를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에 그냥 부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냐 이야기죠 사명감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한께만 미뤄놓을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누르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헌법수호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냐 이야기죠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자유와 생명과 여러분들 재산을 향유하는 데서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대통령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김병준 씨가 대통령을 못 받쳐주니 뭐하나 대통령을 받쳐주든 받쳐주지 않든 간에 모든 종류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닙니까 내각이 잘 안 돌아가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이 총질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총질을 하도록 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선거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혹이 의혹 수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물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뭐죠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법대를 하고 특수동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데이터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선거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사전특표와 당일특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과 통계학은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제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의 터기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딱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값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가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증거입니다 표가 이동한 겁니다 전산적으로 누구한테서 윤석열 표와 심상정의 표가 이재명 한께로 이동한 겁니다 사전특표 과정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을 보면 그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은 플러스 7% 관외 사전투표가 국힘당의 윤석열은 마이너스 7% 중학하게 뭡니까 마이너스 7%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함께 플러스 7%를 더해 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14%가 여러분들 이동했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정상적 이름 선거는 어떻습니까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과 푸른색이 중첩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공학과 교수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다 벌 받습니다 앞으로 당대에 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러면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 민주당의 플러스 7% 차이집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에 한 7%를 쑤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윤석열 여러분 마이너스 7%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7%만큼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7%만큼 대해준 거 아닙니까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웃어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에서 웃었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허당으로 생각하는 거죠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표를 어떻게 빼앗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를 빼앗깁니다 표를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걸 누가 해명할 겁니까 이걸 선관위가 해명할 수 있습니까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이 선거 데이터 조작을 해명하거나 옹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고 대통령이 무슨 35번 자유를 외쳤다 33번 자유를 외쳤다 그 자유 외친 숫자나 세고 있는 기자들이나 대한민국 식자층들이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러면 딴 말을 안 하겠는데 5년 뒤에 이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총선에 집니다 선거를 장악당하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지지 않겠어요 이걸 검찰이 조사한 겁니까 낮에 생업하고 여러분들 밤에 뭡니까 작업한 제야 전문가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 아닙니까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감사원은 뭐예요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감사원은 뭐 하는 겁니까 나라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선거에서 이렇게 표를 도독질을 당하고서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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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식들이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은 것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볼 땐 열받는 일입니까 2020년 총선 4.15 총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제외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아이들의 그림 물감을 여러분들 칠해가지고 종이를 반을 접었다가 펼치게 되는 데칼코마니 모양이지 않습니까 표가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넘어간 겁니다 사전투표의 일정 비율을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밑에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17%까지 플러스 17%까지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6%까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누가 해명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 담당자들이 이걸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조작이고 사긴 겁니다 데이터를 사기친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지 미래통합당한 여러분들 사전투표만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만 하면 항상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내각이 받쳐주든 받쳐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위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총선에서 얼마 이동시켰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를 13%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13%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한테 더해준 겁니다 총 26%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회입니다 조작이 그냥 일상이 되고 사기치는 것이 생활이 돼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자료입니다 종로구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붙었던 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이런 배경이 없더라도 보면 냄새가 안 납니까 황교안 이름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에서 20%를 빼앗아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낙연 후보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1%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관내 다 합쳐가지고 4.15 총선은 25%를 빚 전국 평균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나 신민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줬는데 검찰 수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참 훌륭한 분이다 잘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다니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봅니까 나는 데이터 볼 때마다 열받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아침에 제야 전문가 급히 만들어준 건데 왼쪽이 2016년 종로구 총선 결과입니다 오른쪽이 21대 서울 종로구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는 이렇게 수치가 적습니다 2% 4% 2%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세훈 후보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정세균 후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작은 수치가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그런데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황주한 후보는 모든 여러분들 종로구 하에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플러스 13 플러스 15 플러스 22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은 종로구에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고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은 손을 무진장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에서도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거의 그쪽 동네 사람들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체제를 넘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17년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렇게 표를 손을 댄 겁니다 2% 14% 어떻게 14% 손을 댑니까 부산시 플러스 10.3 대구시 플러스 9.6 강원도 플러스 13.1 충청북도 플러스 10.5 충청남도 10.9 경상북도 13.6 경상남도 9.3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장 작은 지역이 손을 적게 된 데가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인 겁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선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마이너스 24.9% 표를 뺏긴 겁니다 경상남도 마이너스 17.4%입니다 충청남도 마이너스 12.6%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선거 데이터에 여러분들 이동 없이는 조작 없이는 이런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이렇게 현저하게 격차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전국의 여러분들 수치가 작은 데가 조작이 적었던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여기는 텃밭이니까 손을 많이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빼면은 뭡니까 전국이 다 같지 않습니까 대구시 마이너스 17.3 부산시 마이너스 13.9 어마어마하죠 서울시 마이너스 7.7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뭡니까 이런 수치를 그냥 빼앗아 가지고 전산적으로 이쪽을 딱 대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국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어떻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보가 마이너스 11%를 빼앗기고 민주당이 플러스 9%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0에서 중첩돼야 될 두 개의 그래프가 완전히 한쪽은 뭡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한쪽은 플러스 쪽으로 여기서 개입이 없이는 이렇게 인위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밝히지도 않고 대통령이라고 된 사람이 그냥 입을 다물고 먼산 보고 헛소리나 지금 하고 다니니까 그게 어떻게 대통령으로 보입니까 허우되 멀쩡한 남자로 보이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됐죠 2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된 걸 보게 되면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선거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경우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만 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여러분들 좌우대칭입니다 10%가 여러분들 표를 대주는 겁니다 0.1 10% 마이너스 10% 표를 빼앗아 간 겁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는 그냥 특별지역이니까 빼고 나머지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적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옮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재료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선거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 17개 시도광역지사 선거에서 여러분들 쫙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7% 관회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국힘당 마이너스 7% 토탈 뭡니까 14% 표를 뭐죠 만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국가가 내침을 당한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국가가 내침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자유 35분 외치면 되냐 자유 350분 외치면 되냐고 말 같은 소리들을 하고 다녀야지 대통령이 되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밥값하고 사는데 대통령 되었으면 밥값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을 대통령이 밥값이 뭡니까 헌법 제6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숙고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국가의 독립을 뭡니까 유지하고 헌법 수호 책무가 대통령 임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은 포함으로 합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하든지 뭘 더 설명을 해야 되냐 이야기죠 정권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유리를 지방선거까지 이러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총선을 이기겠다고 다음 대통령선거를 이기겠다고 다음 지방선거를 이기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지금 나라가 헌법이 뭐죠 헌법제 1조 1안과 공정선거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헌정사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적들이 침략한 6.25 전쟁의 위해외에 반복되는 부정선거처럼 중차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양심불량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공범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이 건을 만일 본인이 제임시에 다루지 않겠다고 하면 나라가 훈통 뭡니까 그냥 사기하고 조작이 그냥 일상이 된 나라가 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관직 같은데 꿈이 있거나 그렇게 했으면 한자리 하려면 이런 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도 정말 자식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앞 세대들이 피와 이름들 눈물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배만 불러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책임을 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종교자들 다 이름때무지 않습니까 다 배가 부르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그게 나라가 완전히 썩은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망해도 제가 볼 때는 싸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기강이나 정신사태를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기강이 와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comun certo 국 violin 주인int 작품 집